도마뱀 도마뱀입니다! 도마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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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나와요 오 역동적이야 가서 찍어야겠다 ㅋㅋ 도마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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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가 온다 도마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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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픈맵 하고 아사히까지 맛있게 먹고 도마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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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오픈맷 하러 가고 있어요. 오늘 토요일인데 매주 토요일 11시부터 2시까지 그 체육관 열리거든요. 오늘 또 가서 일시불방 해야지. 바람 많이 부네. 오늘 날씨가 너무 좋네. 동화뱀이다. 동화뱀 동화뱀. 들어오는 거 아니야? 오 여기 있다. 저기 동화뱀 어떡해. 저기 있다 동화뱀 들어왔어. 조금 늦게 갔는데 이미 많은 사람들이 자유롭게 스파링을 하고 있네요. 저도 도복 챙겨 입고 빨리 나와야겠어요. 주짓수 하는 여자들이라면 모두가 알고 있는 땀머리 스타일 한번 해볼게요. 스파링 하다보면 자꾸 머리가 뽑히고 뜯겨서 최대한 머리를 단정하게 하는 게 좋아요. 자 이제 도복 입고 나가 봅시다. 아침이라 아직 굳어있는 몸을 잘 풀어줘야 부상 위험이 줄어들어요. 저는 다쳐서 주짓수 못하게 되는 게 세상에서 제일 싫거든요. 그러고 싶어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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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잘 나와요 진짜 잘 나와요 만나서 반갑대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렉스라는 친구인데 이 노란 벨트 본 적 아직 성인이 아니야 하긴 말베리 렉스는 저희 체육관에서 유일하게 저보다 몸무게가 가벼운 친구랍니다 근데 키는 저보다 더 커요 그리고 쟤 더 커지고 있거든요 지금은 제가 어찌저찌 감당 가능하지만 나중에는 체급에서 밀리겠죠 흑 렉시도 어릴 때부터 주짓수를 시작해서 지금은 한 5년 가까이 했는데요 렉시네 아빠가 저희 체육관 퍼플 벨트인데 아빠랑 같이 지금까지 계속하고 있는 거래요 외국에는 이렇게 자식들과 함께 주짓수하는 부모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언젠가 아이가 생긴다면 아이와 함께 주짓수를 즐기는 어마어마한 멋진 엄마가 되고 싶어요 아아 거짓수하는 아아 아아 와아 아아 아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저를 너무나 좋아해주는 렉시. 그런 렉시와의 스파링은 언제나 즐거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오 역동적이야. 가서 찍어야겠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저랑 같이 저번에 아이비 제이즈 유러피안 챔피언십 같이 나가서 나갔던 친구고 지금 위에 스플로러 하고 있는 친구는 어디야? 모로콘가? 맞아. 모로코에서 온 에이율비라는 친구예요. 둘 다 에이율비 좀 더 키 크긴 한데 둘 다 체형도 비슷하고 자주 스파링하는 친구. 마르고 가벼운 체형. 쟤는 둘이 저랑 제일 스파링 많이 해요. 왜냐면 내가 자주. 다 봐주긴 하지만. 여기는 우리 체육관 두.. 아 라우라 왔네? 아 하이 라우라. 여기 두 퍼플벨트는 우리 체육관의 지도자예요. 두 명이 지도자인데 둘 다 이름이 션이야. 스파링도 똑같아요. 시합도 자주 나가고 아마 제 영상 보실 사람들은 두 명을 발견했을지도 몰라. 어때요? 몰타에 외국인들 참 많죠? 영상에 나온 친구들을 제외하고도 저희 체육관엔 참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이 모여있는데요. 이탈리아, 스페인, 포르투갈, 콜롬비아, 스웨덴, 독일, 러시아, 프랑스, 베이지에 등등 정말 많은 국적의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운동하고 있답니다. 저 또한 그 수많고 다양한 외국인들 중 한 명이고요. 참 신기하지 않아요? 생김새도 문화도 언어도 다른 사람들이 주짓수라는 공통의 취미로 하나가 되어서 함께 매트 위에서 스파링하고 같이 시합 나가고 함께 열정을 공유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외국인이 많은 이 몰타라는 나라에서 누릴 수 있는 장점 중 하나라고 생각해요. 처음에는 유럽 사람들이 아시안보다 더 강하지 않을까? 외국인이니까 타고난 피지컬이 아시안보다 훨씬 뛰어나겠지? 이런 생각들을 했었는데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과 운동하면서 그게 참 어리석은 편견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어차피 주짓수는 체급전이고 사실 어딜 가나 큰 사람 작은 사람 다양한 체형은 존재하잖아요? 그리고 결국 실력은 타고남보다는 얼마나 훈련을 더 했는지에 따라 다 드러나게 돼 있으니까요. 이곳 몰타에 와서 주짓수를 훈련하면서 주짓수 자체도 많이 배우긴 했지만 그보다 더 좋은 점은 이렇게 외국인 친구들과 함께 주짓수 대회도 나가고 다양한 경험을 하면서 한국에서만 있었다면 몰랐을 다양한 각도에서의 생각들을 하게 된다는 게 참 좋은 것 같아요. 게다가 매트 위에서만큼은 인종차별도 남녀차별도 없으니 이런 점이 주짓수를 더욱 매력적으로 만드는 게 아닐까요? 오늘 스파링은 콜롬비아에서 온 블루벨트 라우라랑 녹이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라우라도 저와 같은 채식주의 주짓대라인데요. 채식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잘 싸우는지 한번 보실래요?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냥 play the tune.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오늘 스파링을 한 여덟 번 한 것 같아요. 너무 힘들어요. 근데 재밌어. 오늘 이렇게 오픈렛 하는 영상을 찍어봤는데요. 재밌어. 여기 보세요. 이거 아사이가 있는데 아사이 보호를 여기서도 팔거든요. 이거 션이가 만들어서. 나도 결국에는 하나 주문했어. 옆에서 친구가 먹길래 주문해서 제가 먹을까 말까 고민하고 있을 건데. 아사이 만드는 션. 안 돌아가나 보네. 거의 다 됐어요. 거의 다 됐어요. 오~~ 맛있겠다. 아사이. 으악! 튼졌어. 네. 네. 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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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지. 점점 먹어볼께요. 음. 음 맛있어. 네. 음. 무섭게 beta- 민사. 음. reasonably Judaism. 음. 너무 맛있어. 음. 여기다 두면 안걸리지 않을까 반에 바나나랑 치아씨드랑 오알랑 블루베리, 라즈베리야 다 들어있어요 파이브로 맛있겠다 색을 더 먹을 수 있을 것 같아 네 이렇게 오늘 오픈맨 하고 아사히까지 맛있게 먹고 집에 가네요 너무 알찬 하루였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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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